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책입니다. 연준혁 한상복지음 위즈덤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8자는 생년월씨이므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운은 흐름인데요. 이 운은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간절하게 바랄 때에는 오지 않고 방심하거나 거의 포기했을 때 불현듯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에는 우리 의지가 반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행운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왜 누구에게는 운이 따르고 또 누구에게는 운이 없는 것일까요? 이 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행운을 찾으면 더욱 멀어지고요. 너무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울러서 자신을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짜 거대한 행운은 의외의 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운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작은 차이를 쌓아 커다란 차이로 불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 49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커다란 행운의 기회는 대개가 낯선 모습입니다.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운의 변덕을 받아들인다. 실력만으로 혹은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는 게 세상 사례의 이치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한테 당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그 흐름을 타야 행운을 만나 성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운 또한 실력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실력입니다. 운의 흐름을 잘 탄다. 성공을 이뤄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과 행운이 모두 필요합니다.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운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해야 하는데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행운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행운은 타고난 재능과 의식적인 노력, 환경과 변화 등 내부와 외부의 절묘한 일치와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만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행운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이용해서 행운이 오도록 유도합니다. 두려움 속으로 기꺼이 들어간다. 사실 처음부터 이것이 행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낯선 우연의 기회와 잘 지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운도 낯을 덜 가리는 사교적이면서 유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공에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는다. 행운은 마음의 모순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이에 민감합니다. 행운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여유있게 둘러볼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행운은 조급한 사람을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결코 완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완벽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환영합니다. 불안이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작은 행운을 소중하게 여긴다. 작고 확실한 행운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뭉쳐서 굴리면 그게 곧 커다란 행운이 되기 때문이에요. 작은 행운을 챙기는 차이가 이따금 작은 것으로 위장된 커다란 행운을 건지는 성과를 낳기도 합니다. 바빠도 잘 쉰다. 행운의 여신은 노력하다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서 찾아옵니다. 머리가 텅 빈 상태일 때 한 방울의 영감이 떨어집니다. 이른바 방심의 행운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린다. 행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고수들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면 잠깐 나타나서 그것을 물고 또다시 사라지고요. 스스로 표적이 되어 불행의 여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운은 부딪히고 깨지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행운의 여신은 변덕이 심해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경험을 살펴보면 한 가지는 확실한데요.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상대가 바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행운은 대부분 일을 통해서 옵니다. 일에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질 경우 행운의 여신이 금방 발견하고 다가오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관점의 보이지 않는 차이가 좋은 일의 상승작용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데요. 남 좋은 일이 늘어나면서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삶은 그렇게 바뀌고요. 체면에 연련하지 않는다.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이 불규칙하게 수시로 바뀝니다. 체면을 우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인다. 디지털 세상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방성과 포용성이 더욱 빈번한 행운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호기심인데요. 끊임없는 변화에 어떤 자세로 응하느냐가 본질입니다. 21세기의 행운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겸손으로 행운을 지켜낸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행운과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행운의 덕분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심이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입에 발린 말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여기서도 벌어집니다. 게임 룰이 바뀔 때 행운을 잡는다. 안타깝게도 규칙에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규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찰력으로 행운의 길목을 지킨다. 통찰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자기 분야에서 소박한 행운을 찾습니다. 문제를 작게 세분한 다음에 접근하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 작은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주목합니다. 더 자주,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대단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내린 결정들에 시간이 곱해지면서 눈덩이 효과가 일어납니다. 몰입하는 습관으로 행운을 낚아챈다. 행운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창구는 직감 또는 영감인데요.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이것을 낚아챌 수 있습니다. 직감이나 영감이었을 때에는 애매모호하며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낚아채어서 그 요체를 깨닫는 순간 명료해집니다. 행운의 여신은 내면을 통해 영감의 울림으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묘한 변화를 느낄 때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리정돈으로 운의 흐름을 바꾼다. 정리정돈이 삶을 바꿉니다. 쌓아놓았던 물건들을 치우면 집안이나 사무실이 한결 환해지는데요. 행운이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는 셈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요. 필요한 물건이나 만나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계획과 목표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비워야 새로운 삶의 요인들이 빈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운과 친한 사람들은 청소와 정리정돈을 통해서 수시로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타고 불운이 가고 행운이 들어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린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마음이 끌어당기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행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화를 원한다면 어쨌든 새로운 시작의 버튼은 눌러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함으로 얻는다. 막다른 길에서의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또 다른 현명함을 배우는 것인데요. 지금은 비록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행운을 불러내는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버릇으로 좋은 일을 불러들인다. 긍정적인 입버릇이 좋은 일들을 불러들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되는데요.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우연한 행운의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은 행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기도와 감사가 행운을 부른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신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기회들을 행운 천사들을 통해 이것도 빠뜨리지 말라며 챙겨줍니다. 그런데 행운 천사는 낯선 얼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만나는 친구, 직장 상사 또는 연락을 이따금 주고받는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행운은 그런 사람들이 모습을 하고 찾아오는데요. 행운은 친숙한 얼굴로 약간은 낯설게 나타납니다. 친숙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누구에게나 3만 명의 행운 천사들이 있습니다. 운칠 기삼에서 운이 치린 이유는 우리 성공의 칠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서 창피를 무릅쓴다. 언제나 완전히 늦어버린 때는 없습니다. 운은 돌고 도는 것인데요. 무엇이든 새로운 도전은 창피함을 무릅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피함을 무릅쓴 용기는 곧 자부심이 되는데요. 자신의 향계를 돌파해본 경험이 나날이 발전하며 행운을 끌어들이는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행운과 재회한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실패를 선언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운이 슬며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행운이든 불운이든 대가를 흔쾌히 치른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운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대가를 치릅니다. 그들은 불운을 이미 일어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굴곡에 몸을 맡기는데요.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차이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뤄도 되는 것을 선택해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행운을 맞이하기 위한 대가가 되기도 합니다. 행운에도 공짜는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이 저물면 풍선의 바람부터 뺀다. 불운은 시기를 맞이할 때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제력인데요. 자제력을 발휘해야 풍선의 바람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불운은 변덕스럽게 오기 때문에 전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려 불운에서 벗어난다. 재기하는 사람들은 불운기를 맞이해 행운 천사들의 도움으로 버티면서 다시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과거에는 별 볼일 없던 사람이 성공했다면 행운 천사들과 함께 불운기를 잘 보냈기 때문입니다. 행운에는 이유가 없지만 성공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승리로 복수한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은 배신자를 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으로 복수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가 되고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꾼다. 하늘은 운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나름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뒤늦게 인생 역전을 이뤄낸 사람들은 희망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기다린다. 행운을 부르는 진짜 주인공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행운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가면서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행운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운의 흐름을 관리할 줄 안다.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운 관리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새로 도입할 때도 빠르고 철회하는 것도 빠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요. 무사 아닐 이야말로 행운을 부른으로 둔갑시키는 마음의 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픈의 미덕으로 행운을 부른다. 꾸며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행운을 만날 기회가 높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행운은 대부분 인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편해야 행운의 보따리를 풀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운할 때 다른 이의 덕으로 버틴다. 불운의 감을 잡았을 때에는 강한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 주변에는 또 다른 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행운의 방어막을 쳐 불운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다르게 생겨먹은 사람들을 포용한다. 나와 다른 사람이 알고 보면 나의 행운 천사인 것인데요. 행운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며 상대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려가 그들의 기본 습관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달라도 그 차이를 배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편한 방식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릇을 매일 새롭게 키운다.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매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릇이 크면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언제 행운이 다가와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매일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반대자들을 진심으로 돕는다. 부드럽게 승리하고 행운을 나누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다른 승리를 추구합니다. 옆으로 애들로 접근하며 반대자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싸우는 과정이 보이지 않고요. 하수들의 전쟁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로 변화하는 과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 감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를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그것을 통해 상대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고요.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감동시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행운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책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줍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거둔 뒤에는 반드시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의 차이가 삶을 바꾸는데요. 행운은 자신을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기 안의 우주를 만난다.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무한한 내면의 세계에서 나다움과 만족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나다움과 만족은 언제나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게 해주고요. 행운의 여신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남들이 뭐라든 자기 길을 간다. 나다움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며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그들의 당당함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밀고 나간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산다. 행운은 지켜내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켜내는 사람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운전대를 손수 잡아야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은 매우 정확합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순식간에 전해주는 정보는 기분 나쁘다 정도이지만 이성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나 억양, 손짓, 어깨 움직임 이런 것에서 석연치 않은 조짐을 찾아 냅니다. 감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빈 만큼 빠른 속도로 스캔해서 전달해 줍니다. 원래 진실은 단순한데요. 복잡한 것은 사기나 거짓 또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평생의 파트너와 함께한다. 좋은 배우자 혹은 좋은 친구는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평생을 곁에 머물며 떠나지 않는 최고의 행운 전사들인 것입니다. 널리 인연을 맺고 깊게 배려한다. 행운은 마음을 쓰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마음을 쓰며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남들에게 마음을 써가면서 돕고 배려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운을 찾아내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행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덕을 쌓고 스스로 기뻐한다.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복은 행운과 쌍둥이처럼 통하는 말이고요. 욕, 밥을 먹으며 행운을 나눈다. 성공은 남 좋은 일을 상상하고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시작부터 용기가 필요한데요. 반대자들로부터 욕을 먹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성공은 남 좋은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욕밥을 기꺼이 먹음으로써 덕을 쌓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덕을 쌓을수록 행운을 만날 기회가 높아지고요. 최초의 행운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행운은 자신이 누린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부름마저 행운이라 여긴다. 가장 힘이 센 행운은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해석이라는 행운이 주변의 행운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행운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적의 행운, 좋은 해석은 주변의 행운 천사들에게 기쁨을 골고루 나누어줍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작은 행운을 굴려 눈덩이처럼 키워냅니다. 지금까지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속에는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운이 좋아서 뜻하지 않게 성공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스토리 위주로 구성되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운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